3. 화가의 예체능 계통 보다시피 화가나 그림 계통이나 이런 예체능 계통 쪽으로 가졌었어야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변동이나 이동의 운이 있다 아 그래요? 그래서 내가 본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쪽이나 서쪽으로 이동을 해도 괜찮은 운이긴 한데 앞에서 동쪽으로 서쪽 집의 기운이 나한테 편안한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기운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요즘에는 불편해 쉽게 얘기하면 나를 몸을 피곤하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기운이야 어머니 아 그래요?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지금 있는 지역에서 내가 이동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건강으로 좀 치는 운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몸도 조금 내가 아파야 되고 건강도 조금 이상이 와야 되는 상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고 수도 조금 있으셨을 거야 어머니가 그리고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? 어 기도를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내가 신이야 남자친구가 내가 즐겁게 살아 해피하게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게 뭐 걱정이 있고요 근데 사주는 되게 고독살이 있어서 되게 외로워요 네네네 외로우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어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싫어하고 내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혼자다 라는게 되게 많아 어머니가 아 그래요? 어 친구 번님이 있어도 나는 혼자고 어?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 친구 번님이 있어도 멀리서 보는 친구를 좋아해요 가까이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있는게 조금 많은 운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변동이 됐든 이동이 됐든 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내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이동수나 뭐 그런거는 이렇게 해서 좀 움직이도 괜찮고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아 뭐라 그래요 그 주식? 네 투자는 어머니 하게 되면 조금 올해는 좀 일룬운인데 네? 투자는 올해하게 되면 일룬운이라고 돈이 모이는게 아니라 돈을 잃는다고 아 그래요? 어 그러니까 그냥 안하는게 안하는게 좋겠네요 그러면 응 건네면 그게 벌 수 있는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궁금한거 물어보세요 아 저기 뭐야 제 아들 때문에 조금 응 여쭤보시고 상담 드리고 싶은데요 아들 몇살? 아노 어디 아픈데 없어요? 예? 어디 아픈데 없어? 없어요 좀 건강해도 좀 우리 아들이 좀 올해 좀 이상이 좀 들어와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적신호가 아 그래요 여지껏은 아노 굉장히 건강한 애에요 근데 이게 좀 봤을 때 우리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 뭔가를 했을 때는 결과가 네 그 빨리 나오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럼 결과가 좀 빨리 나와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래 일을 했을 때 응 어떤 기회나 결과가 빨리 나와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그러신다고 음 아 그래요? 응 언제 외국으로 나갈 상황은 언제 있어요? 내후년에 45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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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으로 나가요? 응 아 그래요? 응 근데 아직 얘가 결혼을 아직 안해서 제가 조금 속이 타고 있거든요? 혼인은요? 지금 당장은 한단 말은 안 나오고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2, 3년 정도 있으면 한단 말 나올 것 같아요 네? 언제쯤? 2, 3년 2년에서 3년 어머 지금 나이도 많은데 2, 3년 후에 어떻게 해요? 그래도 간다는 게 어디요? 안 간다는 거 보다 낫잖아? 아니요 지금도 지금은 갈려고 해요 근데 2, 3년도 있어야 된다고 어머니 어머 어떡해요 간다 간다 하면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2년? 응 2년 정도 2년 정도 걸리니까 2년 정도 걸리니까 갈 수 있어요? 응 갈 수 있어요 안 가지는 않아요 안 가지는 않아? 응 가긴 가 어머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? 지금도 속이 타가지고 죽겠는데 이 친구가 결과가 빨리 나오는 친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조금 남자보다 조금 늦으니까 엄마가 엄마는 성질이 급해 네네 그래서 빨리 결과 나오고 빨리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들은 결과 빨리 나오지가 않아 조금 조금 기다려줘라 그래도 뭐 한 번 가더라도 엄마 두 손을 안 가고 제대로 한 번 가는 게 낫잖아?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 어 근데 좋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? 네 그래도 뭐 저기 뭐야 첫 자식 보고는 있어요 어머 그래요? 응 근데 아들이 하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응 잘 돼야지 응 잘 돼야지 응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응 네 아 너 마음이 왠지 급해지는 거 응 그리고 우리 아들은 좀 성격이 조금 차요 차요? 응 성격이 조금 차갑다고 어 그래요? 응 그래서 조금 이 성향 자체가 뭐 쉽게 해서 표현력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많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다보니까 응 응 결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해 사랑해를 많이 표현하고 누구를 만나면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쉽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변머리가 없는 거지 한국말로 아 그래요? 빨리 보내는 방법 없어요 세월이 해결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은 간다간다면서 한 1,2년 걸리니까 빨라야 내년이에요 아 내년에? 응 빨라야 내년이니까 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세월이 이만큼한데 뭐 1,2,3년 못 기다리겠어? 1,2년 못 기다리겠어? 그치? 네 아 그러고요 저기 뭐야 아 아 외국으로 45쯤에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네 외국에서 살겠어요 일본에서 살겠어요 외국도 나갔다가 일본도 들어왔다가 그럴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응 아 근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위에 올라가겠어요? 네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40대 중후반부터는 괜찮아요 초중반은 그냥 그러니까 30대 뭐 40대 초중반까지는 운이 그냥 그래요 네 그런 거 빨리 안 년다니까 근데 애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? 사는 거? 응 어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? 응 어 아 근데 애는 착하고 여지껏은 응 일 없는데 응 안 해가지고요 응 일도 굉장히 아이티 관계 좋은데 있어요 응 다 좋아 근데 주변말이가 없어요 성격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그런 활동력 같은 그런 게 별로 없단 얘기에요 없어요 네네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을 하니까 올해쯤에는 여자가 생기겠어요? 올해 후반에 후반에요? 연말이나 오 마이 갓 응 그러면은 저기 뭐야 뭐 제가요 한국 좀 나가가지고 상담 좀 하고 싶었는데 응 코로나가 이래가지고 제가 무료 상담에 조금 신청을 해봤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네 아 선생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? 전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에요? 네 서울 어디에요? 저는 송파요 송파동이래 전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오시면 한번 들으세요 네네네 제가 한번 나가면 찾아뵐게 배울텐데 근데 애한테는 무슨 병이 올 것 같아요? 올해는 건강에 몸이 좀 적힌 것이기 때문에 피로하거나 이러면 안돼 간이나 이런게 올해는 조금 몸이 안 좋은 형국이니까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도 어머니도 올해 내년 건강 조심하고 우리 아드님도 올해 내년 건강 조심하고 음 수술하고 그런건 없겠죠? 그런건 아닌데 몸에 이렇게 오면 이렇게 저 키노가 자꾸 와요 힘들어다 이럴 때 쳐줘야 돼 아 그래요? 음 성격이 계속 뭔가를 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아들이 가만히 못 있고 음 애는 좀 애가 뭐라그러나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 아 아 음 뭐라그러나 한국말로 좀 느린거다 그 뭐라그러나 느리다고?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못있어 성격이 그래요? 자기 몸을 좀 필요하게 만드는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셔주고 조금 그러셔야 하는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어 건강에 주의하고 그리고 어 이해가 하는 일에 그 친구같은거는 순조롭게 올라가고 갈거 같아요 중간부터는 중간부터 50대 중공급형까지 운영도 좋기 때문에 그런거는 뭐 나쁘지 않을거에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뭐야 투자같은거 해도 되겠습니까? 그럼요 아드님은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는 안돼 아 아들 아들 명예로 해도 되는거죠? 그러면 음 본인명예는 안되고 아 그러면 아들도 저기 뭐야 이사음직일 저기가 있어요? 그건 상관없어요 동경에 있거든요? 응 그건 상관없어요 아 너 이사해도 되겠어요? 네네네네 아 어느쪽으로? 서쪽으로요 서쪽으로요? 네 네 그리고 그 일 그 관계로 해서는 별로 큰 저기는 지장은 없고 결혼은 올 적에 빨리 하는 방법은 없어요? 빨리 하는 방법 그건 뭐 기도를 올리시거나 그러셔야지 결혼을 가면 기도를 올리시거나 그러셔야지 아 그래요 아유 답해도 그래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아들이 빨리 가시면 좋겠지 어머니야 하루를 빨리 맘 편하게 했으면 속 편할거 같은데 근데 결혼을 하나 안하나 한번로 해도 올빵으로 가는게 최고야 결혼해서 두 번 세 번 가가지고 고생만 지키면 어떡할거야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안그래요? 아이고 이쁜 사람만 찾고 지금 죽겠어요 응 갈 수 있으니까 안 갈려고 그러는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? 사는거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? 사는거는 크게 뭐 크게 지장은 없이 사시는데 네? 사는거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그거 말고는 크게 뭐 지장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네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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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